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해가 뜨기 전 춥고 어둑한 새벽길을 예수 소망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의 불빛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어김없이 동이 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찬양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조금 전 함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 듣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국께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 새벽에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 중에 깨어나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밤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근심으로 지세운 그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시기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르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평화의 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의 낮이 짧아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묵상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림과 기대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다시 의심을 준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한 순간 조용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여 년 전 동정녀 탄생에 뜻밖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신실하게 행하였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을 믿음과 희망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한파 속에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 동안 따뜻한 옷이 부족한 이들 배고픈 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위라는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혹독한 상황이 유발하는 절망감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물리적인 피난처뿐만 아니라 이웃의 친절과 배려 속에서 따뜻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피로를 가진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따뜻한 옷 뜨거운 식사 친절한 말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사람들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환자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마기를 간구하오니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둘째 아기에게 산모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안전히 지켜주셔서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산모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오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신앙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활동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선한 영향력 끼치며 이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주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뇌에 큰 출혈이 생겨서 중환자실에 응급 입원한 77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현재 피를 빼내는 시술 중인데 상황이 워낙 중증이라 우려지는 가능성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머님과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마지막 고투를 하고 있는 그 영혼 위에 참성 생명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족 모두 우리 인생의 구주이신 주님을 더욱 의뢰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병원에서 입원 중 괴사한 발목 피부를 살리는 수술을 앞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수술 전 검사 결과 심장 부정맥으로 마취후 수술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더 어려워 식사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좋은 결과 있게 하셔서 예정대로 수술을 잘 진행하여 괴사된 피부를 살릴 수 있게 하시고 권사님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역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루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니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뛰에 향하였음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비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돼 그의 죄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참 그가 살아오는 동안 35년 동안 평화를 누릴 만큼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35년 이후가 돼서 36년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그 지역 근방에 또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외국 군대 아람 군대를 끌어들이는 베나다들 끌어들이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외적으로 본다면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외국의 군대를 아람의 군대를 끌어들임으로써 또 그들 간의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그 계약을 파기하도록 또 그것이 깨어지도록 만들므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잘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사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재단들을 쌓아가고 또 잘못된 재단들을 없애가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하면서까지도 그 우상 숭배를 막아가면서 하나님께 나름 열심을 다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름 국제적인 점세 안에서 판단을 해서 잘 정리를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이 문장에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니라는 이름이 나왔느니 이 하나니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자비, 극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왕에게 나온 이 하나니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극률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록 그가 실수를 했지만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벌을 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잘 가고 있었지만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극률이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그에게 조언을 주시고자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네가 지금 잘못했어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니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아사에게 나와서 한 말은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말씀 속에서 재미있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우선 이 아사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외교적인 그런 나름대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람왕을 의지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하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 표현이 참 의미가 큽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문제 그 손에서부터 자기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문제 자기 앞에 지금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 성을 건축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았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아람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도구 다시 말하면 아람왕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 사실은 축복이다 축복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밥이란 말이죠 사실은 이미 가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왕까지도 아람지역까지도 다 이스라엘 것으로 유다의 것으로 아사의 것으로 주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리어 놓쳐버리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자기 생각에 판단에 오른 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자기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하나님의 축복 하나를 놓치게 되는 큰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사 왕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안타까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왕의 손에 넘겨서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무찔렀는데 그때 숫자가 14장 구절을 보면 군사의 숫자가 100만 명이었다라고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거가 300이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30만 명의 군대 그리고 또 28만 명의 군대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군대가 그래서 대략 한 58만 명의 군대 군인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 성경대로 숫자를 우리가 환산한다면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노행물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많은 노행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전에 금강들을 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큰 군대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는데 아람 왕과 도리어 아람의 군대와 도리어 결탁하고 또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언약을 맺음으로써 도리어 그 좋은 축복을 놓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만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미 앞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돼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늘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왕 앞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불안한 시간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기의 성경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35년까지는 아사 왕 지세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36년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라마에 건축을 하려고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더 이상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아람 왕을 끌어들이게 됨으로써 바하사가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36년 이후부터 이제 전쟁의 기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극류를 구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아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가 만년에 교만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완고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사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아사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자기 주도적 어떤 성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그 재단을 쌓고 다른 재단들을 물리치고 없애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도 자기 주도적 어떤 그 의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고 또 스스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잘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책막을 받을 때는 견디지 못하는 이런 성품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모든 것들을 했지만 그러다 그만 이것 좀 잘못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또 그 자기 주도성이 아람 왕의 군대를 또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자기 주도적인 어떤 나름의 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대로 그렇게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책막을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선견자를 옥에 가두게 되었고 심지어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또 가두게 된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것이 1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후로부터 왕과 선견자 왕과 선지자의 갈등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사왕 이후로부터 왕권과 선지자가 끊임없이 대결하게 되고 또 서로 반복한다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또 듣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의 첫 번째 왕의 사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사가 선견자를 이제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이제 스스로 왕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사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열한기라고 되어 있는데 열한기서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아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아사의 행적에 이런 내용 이 책의 안에 아사의 행적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39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병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앞선 본문을 보면 그가 마음으로는 여호와께 전심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도리어 이 병이 생겼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의원을 구했다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럴 듯하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긴 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의 모습하고 별로 다를 것 없는 아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때로는 이런 저런 자원들을 가져다가 마치 아람왕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병이 흘렀을 때도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그러나 또 의원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아사의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사실은 이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병이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 도리어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하나님을 슬금슬금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무음의 십사질입니다 다위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지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제로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결국 2년 만에 결국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그 묘실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은 아쉽죠 조금은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7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차비 하나님의 극률이라는 표현이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역대기의 흐름을 본다면 이 아사왕은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가 이렇게 실수도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도 했고 또 선견자를 옥에 가두기도 했고 또 백성을 학대하기도 했고 또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려고 노력했던 산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우리가 비록 아사와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마땅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또 삶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완벽할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실수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정말 초반에 정말 잘했지만 마지막 한 5년 사이에 그만 교만해지고 또 완고해짐으로써 그것에서부터 조금 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아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이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아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만련의 삶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완전하겠어요? 완전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또 환란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고 실수할 때 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또 돌이키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아닐까 오늘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반면 교사적인 그런 배움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서고 있는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